김경률 김경률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.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? 저보고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.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. 저는 사퇴하겠습니다. 원 후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도 책임지겠습니다.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?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지 말고 사퇴? 제 주도권입니다. 아니요. 저는 사퇴한다고 했잖아요. 제 주도권입니다. 질문을 하겠습니다. 질문하세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 감찰이 되면 제가 들었던 진술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당에다 제출할 테니까. 지금 얘기하세요. 당무 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? 지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. 지금 선과 앞두고 그냥 오물을 푸시는 거잖아요. 전부 증거 조작하고 진술 맞출 거 아닙니까? 아니요.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증거를 맞춰요? 왜냐하면 공천 관계에서의 서류, 그 인적인 사항들. 되게 재미있으시네요. 그때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들이 전부 당에. 그러면 원인원 후보는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? 자, 제 질문입니다. 그때 비대위원장의 전권 지휘하에 있었던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무기의 평등. 법 좋아하시니까요. 법의 조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무기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고. 저는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. 더 많은 자료가 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찰 당사자가 당대표가 돼서는 이 진상은 영원히 묻힌다고 저는 우려합니다. 저한테 답을 주셔야죠. 잠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. 뇌피셜이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CBS 기사 그게 지금 원인원 후보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? 그럼 말씀하신 그 두 번,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. 일면식이라도 있다. 제가 정계에 은퇴하겠습니다. 자, 원인원 후보 다른 분께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. 다음 주에 계속 뗀습니다. 감사합니다.